안녕하세요. 배영현TV의 배영현입니다. 오늘은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팬을 빌리지 않는다. 미즈키 아키코 지엄인데요. 이 책은 일반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를 넘나들며 16년 동안 국제 승무원 퍼스트 객실만 담당한 분이 쓴 책입니다. 퍼스트 클래식의 승객들을 관찰해보니까 남다른 성공 습관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노하우를 축적해서 만든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등석 승객은 팬을 빌리지 않는다. 한 진주회사의 사장의 감사 카드. 성공한 사람들은 역사책을 읽는다. 돈 안 드는 메모 습관이 인생을 역전시킨다. 성공한 사람은 자세가 달라. 지독한 활자 중독자들. 성공을 부르는 목소리 훈련법. 대화를 이어주는 톱니바퀴 기술. 주변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변호사 두 명을 고용하는 이유. 인간관계에 주의해야 할 일곱가지.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등등해서 소제목만 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내를 극진히 모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 중에는 아내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다가 승무원에게 의견을 구하는 남성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아내를 존중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은근히 띄워주며 아내의 득에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내를 평생의 파트너로 신뢰를 한다고 합니다. 여성을 소중하게 대하는 경영자는 주위 사람은 물론 부하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제목인 변호사 두 명을 고용하는 이유, 퍼스트 클래스에 탄 승객들 중에서 변호사 두 명을 고용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간단한 안건은 저렴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전문적인 상담은 비싼 변호사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변호사 두 명을 고용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합리적인 투자인 셈이라는 거죠. 그리고 퍼스트 클래식의 승객분들이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고 누구누구 덕분에 성공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렸을 때는 무엇을 배우고 남을 돕고 이런 것을 익히면 그것을 실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을 계속 이어나가면 아주 큰 성공을 고른 상태가 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인덕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기뻐하는 얼굴,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아서 한번 보시면 크나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본 책인데 오늘 브랜드 다시 한번 집어서 읽으니까 감회가 좀 새롭네요. 늘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